광고를 좀 하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제가 화교 혹은 조선족이다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건에서 제 아버지 이름이 잘못 포기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1960년 경남 통영 출신의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성함은 공태종이고 어머니 성함은 이정순씨입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또 하나는 유승민과 김무승위원과 특별한 관계다 이런 유언비어가 또 떠돌고 있습니다. 김무승위원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유승민위원은 경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20년 전 연구원 생활할 때 교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교분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찬탄파다 사탄파다 친중파다 하는 이런 유언비어들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책을 쓰는 작가였고 강연자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제가 친중파가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유명 유튜브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그분들의 일일이 청탁을 제가 들어줄 수 없었던 점이 저를 공격하는 데 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청탁을 어떻게 다 들어주겠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는 점을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지난 40년 정도 비교적 반듯하게 치열하게 성실하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와 관련된 유언비어들은 대부분 허위사실임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전히 조국이 건재하구나 여건에서 나오는 비례정당 후보들의 면면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조국이 다시 살아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려 비례당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했던 인사들을 앞다투어서 영입하고 사의로 총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에서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친조국당만으로도 국회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위원이 만든 열린민주당은 사실상 검찰 무력화가 핵심인 총선 공략을 준비 중입니다. 비례 후보들을 밤을 새가면서 이 공략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법정에서는 조국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주목할 만한 관목할 만한 정언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시 보는 조국 사건입니다. 3월 25일 날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5-2부 임정엽 부장 강사가 주재한 정경심 등 동양대 교수에 관한 7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공판에는 동양대 직원 정 모 씨와 조교 김 모 씨가 출석해서 주목할 만한 정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을 참관했고 정경심 교수 피씨를 검찰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 정언의 핵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위조한 표창장이 동양대 강사 휴게소에 방치되어 있던 컴퓨터에서 우연히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입을 맞추어서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검사님들이 설마하고 먼지가 쌓인 컴퓨터 속에서 어? 하시더라고요. 뭐지 했는데 조국 홀드다 라는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결국 우연한 발견이 조국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획된 수사가 아니고 우연한 발견이 조국과 정정심 교수의 사건을 낱낱이 세상에 까발기는 데 기여할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동양대 교수의 생생한 정언입니다. 검찰은 정정심 중 동양대 교수의 포창장 관련 파일이 담긴 PC를 정정심 교수의 연구실이 아닌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방치된 컴퓨터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모니터도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로서 2019년 9월 3일 검찰의 동양대 첫 압수수색에서는 찾아내지 못한 컴퓨터입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일단 철수했다가 한 주가 지난 2019년 9월 10일 날 다시 동양대를 찾아서 학교를 사사시 훑기 시작했습니다. 강사 휴게실에서 먼지가 수북히 쌓인 두 대의 컴퓨터를 발견했고 또 조교인 김씨에게 한번 열어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조교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그 컴퓨터가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검사가 찾았을 당시에는 퇴직자의 컴퓨터라고 생각했고 정정심 교수의 컴퓨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동양대 직원인 정씨도 방치되고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했고 그다지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강사실에 있던 먼지가 쌓인 컴퓨터를 가져다가 두댑니다. 동양대 사무실로 옮겨서 다시 구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니터가 커졌고 바로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조국 폴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김씨는 법정에서 당시의 장면을 생생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동양대 교직은 김모씨입니다. 조교의 증언입니다. 그때 제가 봤는데 컴퓨터가 구동이 되는 것처럼 색이 비춰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검사님들이 어? 하시더라고요. 뭐지 했는데 조국 폴드다 라는 말이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아 그럼 이 컴퓨터가 정경심 교수님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안을 확인했는데 형법, 민법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검사님 두 분 계셨는데 그분이 다른 검사님을 빨리 부르라고 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순간 전언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조교 김모씨의 증언입니다. 이 컴퓨터에서 정경심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동양대 표창장 관련 파일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아주 우연히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이 불거져 나오게 된 셈입니다. 3월 30일 날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재판의 핵심 정언인 최승혜 전 동양대 총장이 재판장에 나와서 참고인 자국으로 정언할 예정입니다. 파렴치한 범죄 행위들이 법정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의 일부 친조국 인사들은 4.15 총선에서 승리해서 조국 수호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고 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조국 인사들이 정상인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비정상적인지 알라고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정 정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을 거짓으로 덮어버리거나 진실을 거짓으로 뭉개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3월 26일 날 전시 상황이다는 방송을 보고 김스디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30대 초 젊은 시절부터 박사님을 뵀습니다. 60을 앞둔 전문직 자영업자로 업대는 전공공부, 평생 앞만 보고 살아온 남편 60대 중반입니다. 또한 희망을 잃은 듯 부정적 사고, 엄마이기에 마음속 멘토인 신사임당처럼 가족 챙기기도 보고 온 24시간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늘어나는 납부영수증은 누구도 몫이 아닌 오롯이 제 몫이기를 알기에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나라의 지도자나 정책이나 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성장 역사를 보면 나라의 정책이나 제도가 가지 않아야 할 길을 선택하게 되면 대다수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짊어지게 됩니다. 요즘 국민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은 날로 날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야 되고 그 역할은 하나도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 개개인을 더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 앞에 주어진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정치가 엉뚱한 정책이나 제도로 일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나라의 길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스티림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는 이렇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을 넓힐 수 있고 또 다른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통해서 자신을 개발시키는 데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